오늘은 왠지 서울시민 여러분과 호흡하고 싶어서 착한 노래를 많이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데파토리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착하게 온화한 노래를 하는 뮤지션이라는 식으로 공연을 이끌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아! 저기 엔지니어 선생님, 저 보컬을 진짜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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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곡 론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것은 지나가고 갖고 있고 싶은 것들 피로한 나를 남겨두고 모두 지나가네 아주 가끔 세상이 영료하게 보일 때가 있지 피로한 나의 눈에도 아주 잠시 풀린 눈물 뜨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운 몸 속에서도 우정한 몸 속에서도 우정한 몸 속에서도 나는 이제 허무함을 노래해 피고 질것을 노래해 피고 질것을 노래해 열심히 삶을 노래해 주어 노래를 해 주어 노래를 해 아주 가끔 세상이 살만하게 보일 때가 있지 미소한 나의 눈에도 아주 잠시 풀린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무사했어 바라있는 걸로 뭘까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운 몸 속에서도 아름다운 속에서도 우정한 속에서도 나는 이제 얼굴 Jug 1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